이 물이 지하 150m에서 올라오는 남방수라고 합니다. 식수로도 가능합니다. 왔다 와서 지내기 왔다 왔다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681병길에 있는 심악산의 약청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심악산은 높이가 194m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약천산은 심악산 들어가는 입구 기설계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심악산의 약천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금부터 심악산의 약천사를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악산의 약청산은 고려시대에 남아있던 절터에 1932년에 중창을 하였습니다. 원래 사찰의 이름이 법승사였지만 지장고사를 상징하는 약자와 법당 앞에 솟아오르는 약수가 아주 혐의있어 약천자를 따서 약천사로 개명한 대한불교 조계정의 도량입니다. 1995년 8일 주지로 부임한 허정선님이 본격적인 불사를 전개하여 남북통일 대부를 완성하였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무엇에 묶이고 무엇을 두려워하라 바로 여기 앞에 쭉 봤던 것이 지장전입니다. 지금부터 지장전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던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는 이곳 지장전의 법당이 2,3층 이상 되어보이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돌아서 정문으로 돌아오니까 바로 1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봤었던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법당이 큽니다. 원래 자그마한 법당이 있었는데 이것을 2001년에 큰 법당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장전 주변과 요사체를 쭉 보고 있습니다. 지장전 앞에는 이렇게 큰 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포대 화상의 불상이 보입니다. 큰 덩치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과 포용을 주시는 손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기록하는 것도 있고요. 왼쪽으로 보니까 지하 150m에서 올라오는 광천수가 올라옵니다. 수질검사에서 식수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깨끗한 물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곳 약천사에 이런가 유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물이 지하 150m에서 올라오는 남방수라고 합니다. 식수로도 가능합니다. 이제 바로 뒤쪽에 있는 남북통일 대불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통일 대불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고요. 손님들이 사용하는 곳인것 같습니다. 이제 통일대굴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 물이 지하 150m에서 올라오는 남북통일 대불입니다. 이 물이 지하 150m에서 올라오는 남북통일과 중생의 빈곤이나 재난으로부터 고통을 해결해 주는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물이 지하 150m에서 올라오는 남북통일 대불입니다. 충동 대불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통일약사여래대불 왼편으로 범종루가 있습니다. 약천사 심악산 민족화합 남북통일 범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동 대불과 범종루를 보고 이제 대웅전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입니다. 가을 단풍이 멋있습니다. 작은 건물인데 여기가 대웅전입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사여래대불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왼쪽은 심악산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에 종이 있네요.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루 681병 길이는 심악산의 약천사를 찾았습니다. 고려시대 때에 사찰이 있었으나 틈만 남아있던 것을 1931년에 중창을 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 사찰의 이름은 법승사였으나 지장보사를 의미하는 약자와 약수의 의미의 천자를 따서 약천사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사찰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심악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남북통일대불에 기도를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